도시락 님분도 자기 다모였어. 나도 도시락인데 같이 먹자고. 아니 그럼요. 아 오늘 점심 일찍 먹고 은행 다녀오려고 그랬는데. 그래. 오늘은 눈치껏 빨리 먹고 그냥 일어나자. 어떡하지? 지금 못 가면 늦을 텐데. 가끔 이 도시락도 좋구만. 저기 팀장님. 저 잠시 은행 좀 다녀오겠습니다. 김대리 점심시간 끝났는데. 미리미리 다녀왔어야지. 어때. 김대리의 점심시간을 바꾸다. 스마트한 대출로 바꾸다. 이젠 대출도 모바일로 편리하게. 김대리 이젠 점심시간에 밥 먹고 편하게 싫어하고. 알았지? 김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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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상 진상